시청자분들 구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제 노트북 안되나봐요 멈췄는데 다시 해봐라 다시 재부팅하고 재부팅하고 다시 해봐라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라랄랄라 야 그 법에나야 너는 윤돌이 뭐하나 에이치이는 아직 술 안사주지 만날 기회가 없는데 지아 안녕 야 지아 조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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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우 틴 500경기장 3-11번 방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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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개빵. 패러글라이딩. 가도록 하겠습니다. 3판 2선승이고요. 야 먹고 내놔라. 존말로 할 때. 디진다 진짜. 먹고 내놔라. 존말로 할 때 먹고 내놔라. 그럼 나는 못가게 해야지. 윽박님 같다 이거. 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 빨고 하도록 할게요. 자 걸 나오죠. 걸 잘 안나오죠. 개 나왔죠. 그럼 제가 개 잡으면 되죠. 개 쩔죠. 네. 네. 제가 개 좁. 바로 도록 하겠습니다. 만개. 얌얌 한번 해볼까. 만개 얌얌. 아. 걸 나왔네요. 도랑 걸은 잘 안나와요. 일단 업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걸러가서 모자리 가라. 뭐하냐. 자동 체크되어 있는거 아니야. 이거 자동 체크 프로래. 자동 진행. 뭐야 이거. 자동 체크. 자동 체크 풀라고. 여기 자동 진행 체크. 야. 뭐 한대니. 아니 아니 이거 만개빵인데 이거 너 혹시 유현이 부캐냐? 너 혹시 유현이야? 아 저번 봐주는건가? 윷놀이 몰라요 아 아니 아 윤노리도 모르는 애가 무슨 만개를 보고 윤노리를 하냐 어 아줌마 봐주는 것 같은데 좀 봐주는 느낌 않나요 생각보다 아프리카의 추석에 가족들과 같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네 어떡하지 아 이거 백만원이 달려오는데 뭐 거야 이거 합쳐라 어차피 나는 못따라간다 아니면 나 따라오든가 개에 나와서 이렇게 직진해서 가는게 나왔다 개에 나와서 이렇게 직진해서 가는게 나왔다 개로 이거 오른쪽 앞에 가 이거 이거 두칸 더 가라고 어 그래서 너는 여기 중간으로 빠지면 안 돼 나이스 도 개 걸 유 걸 나오면 잡는다 아 까비 아깝소 걸 아이 도 앞에 또 가야지 잡으러 유 나오면 잡는다 더 가야지 잡는다 유 끝났네요 딴 거에요 딴 거 뭐 아니 갑자기 한판 저놓고 딴 거 하잖아 그래 뭐 얘기해봐라 나도 이렇게 해서 이겨서 만개 받으면 좀 약간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 같다 오목할래? 아니 저희집에서 윗놀이 안해요 아 그래? 저세기는 초등학교 안나온걸로 오목할래 오목? 오목도 못하는데? 나도 오목은 뭐한다 만개가 날려있다니까 만개 근데 내가 지금 1대0이냐? 할 줄 아는게 뭔데 할 줄 아는게 뭔데 일단 할 줄 아는걸 얘기해봐 게임 안해요 그럼 끝말잇기 할래? 윗놀이 해요 그냥 아니 윗놀이 왜 그러는데 이 말이 뭐하는데 오목해요 알겠다 그럼 넷마블 오목으로 들어갔나 다음에 또 뵈요 다음에 또 뵈요 다음에 또 볼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노답이거든요 오목하면 엄청 빨리 끝나긴 하지 넷마블로 핫보이 코디 내가 왜 넷마블 아이디가 핫보이 코디인지 아세요? 저 옛날에 그 그 뭐야 뉴질랜드 유학 갔을때 이름이 코디였거든 그 맨 처음에 그 어학연수 학원 갔을때 거기서 이름 여기서 선택하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쉬운거 선택했지 영어에 영자도 모를 때니까 코디 아니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만 코디가 휴지했지 그 나라에서만 코디가 휴지가 아니니까 내겐 와도 괜찮아 고미 따윈하지마 더 가까이 오늘까지만 시간이 다가잖아 너무 늦지않게 너 와봐 오늘 초아님 100개 선물 와 초아님께 100개로 통구팽글로 까이깐 감사합니다 땡큐 아 빙구가 28개를 마 까불지마라 근데 나는 매복사 터진거 귀해선 리액션을 진짜 안하긴 한 것 같다 하지만 그 안하는게 제 매력이라가지구 ㅎㅎㅎ 케이아 너 아레나 가면 말말산한데 말 안많거든요 스바럼아 ㅋㅋ 지랄좀 하지마라 ㅋㅋ ㅋㅋ 이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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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 하태 소시 밀었네 일어서서 안해주네 하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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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ter 방 은 어디인데요? 채널 변경해서 오목 3채널 오목 3채널에서 방 만들기 은혜 Blов 은혜 비밀번호 123 은혜 은혜 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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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스크린캡쳐 근데 내 오모 개못해요 진짜 오모했다가 기훈이한테 개처발렸거든요 헤이형 포항에 유광와봤어요? 나 지금 포항집 전에 집이 유광이었는데 유광코아우루 4단지 유광코아우루 은혜의 천사 닉네임 잣갓네 진짜 야 그러면 5판 3선속으로 하자 이거 빨리 끝나니까 레디 박아라 줘 박아프기 전에 빨리 박아라 5판 3선속으로 하자 5판 3선속으로 하자 1판 2선속으로 하자 1판 3선속으로 하자 2판 4선속으로 하자 옹홍홍도 못하면 진짜 죽여 예쁜다 진짜 나한테 옹홍홍치면 거의 노답이야 진짜 시작합니다 이빨 이빨 하아.. 반찬은 양념을 시켰고 반찬을 만들어줘야해 1분간 1분간 2분간 1분간 1분간 2분간 2분간 1분간 1분간 자 다시 해라 이번엔 제대로 해 진짜 레디해라 레디해라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야돼 제대로 해야돼 이번에는 레디해라 진짜 죽여버리기 전에 저거 너무 창피해요 한판만 더 해보자 한판만 한판만 더 해보자 못하겠어요 한판만 더 해보자 레디해봐라 자 이번엔 너부터 두는거야 니가 까만 돌 내가 백돌 콜라 럭 럭 럭 럭 럭 럭 럭 럭 럭 골고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그만할래요. 그래 망기 고맙다. 뭐 어쩌겠냐. 망기 고맙다. 패티리스 할래요. 죄송한데 늦었습니다. 일단 망기를 쏘시고 다음 도전 받겠습니다. 언제까지 받아줘야 되는데 찌아야 너 넷마블 깔았어? 넷마블 윷널이? 해주라고? 알겠어. 알겠어. 넷마블 테트리스. 넷마블 테트리스 플러스 있네. 테트리스. 뭐야? 없어졌어? 테트리스. 테트리스 없어졌는데? 넷마블 없다고. 뭐 어디서 하는데? 테트리스 1개도 없어졌다고? 테트리스 1개도 없어졌단다. 게재랑 아 저놈이 Gee 찝찝하네 진짜. 시발 진짜. 찌아 별붕 상 한개만 쏴봐. 메인주주게. 개 찝찝하네 진짜 뭐고 얘 찌야 어디간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거 입꼬리 내려라 화내는 척하면서 노래 부르죠 은혜는 내 노래 별로 안좋아하는거 같은데 그냥 패러글라이딩 하던가요 12486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구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소리는 개집가서 하세요 깡큐 찌야 나갔나 찌야 나갔나 두고서 뒤돌아 떠나는 찌야야 뒷모습만 하여 찌야야 여기 있네 이게 뭐하는데 씻으러 갔다고 노래 해줘라 Ja찌야야 지아야야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기다릴 하니 뭐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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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이나 있어요? 그대만을 알아봤는데 모든게 믿기지 않아 새로운곡은 못하죠? 응 못하는데 튜유야아아아아아 튜유야 참아? 너무 환경을 갔네 그게 내 매력이다 은혜의 천사 은혜의 천사 죽여버리고 싶네 다음부터 내한테 게임하자 그러지마라 돈 따고나서 개찜찜하네 진짜 이런 남자에요 이런 남자를 해달라고? 나 이런 남자이니까 이거 하라고? 이 자리 우리가 사랑하고 걷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이 자리에서 두윤희이나 좀 이따 깨면 해줄까? 자는거 같은데 아윤이 채팅쳐라 아윤이가 내 방에 암이 왜 있네 임마 개 저 싫어합니다 아니 12000487 487개 막 개 찝찝하네 진짜 이따 도망주자 아 뭐 개소리에요 개 저 싫어해요 이제 혼자라는 게 더는 우리 같이 할 수 그럼 패그레라 이제 이렇게 돌았나 진짜 제 여러 팬들이 저한테 좀 깝치지 마십시오 이제 뒤집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 방에서는 제가 대전입니다 제가 왕이에요 내 말은 곧 법이다 그래서 별풍선 가진 것 좀 있나 아니면 딴 거예요 딴 거 뭐 아니 니가 저놈 거 왜지 뭘 자꾸 딴 거 시킬라고 지랄하는데 뒤질래? 오늘 별풍선 왜 이렇게 받았나 아 하 자 오늘 BJ들한테 찌야오면 BJ들한테 찌야오면 윷놀이에서 찌야한테도 윷놀이를 이겨가지고 또 별풍선 듣고 오늘 6만개 받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찌야도 오면 찌야도 오면 찌야한테 윷놀이에서 이기고 찌야한테도 이겨서 별풍선 받고 찌야한테 윷놀이에서 이기고 찌야한테도 이겨서 6만원을 바꿔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책이 왜 안오노 찌아는 전화해볼게요 찌아는 BJ찌아님이에요 얼마전에 제 방송캐스트 나왔던 찌아 근데 얘 아까 씻으러 갔다고? 케이야 왜 남캠이라 검색하면 안뜨고 여캠이라 떠야지 검색하면 나오냐 남캠 진짜 나 남캠이라 검색하면 안나오네 여캠 여캠이라 얘도 안나오잖아 미친놈아 얘 씻으러 갔다고요? we are now 반 반 반 반 반 반 방 자 찌아 지금 자는 관계로 혹시 저랑 윷놀이한판 하실 BJ분 계신가요? 다 붙도록 하겠습니다 덤비세요 근데 진짜 아윤희가 보고있나 저시라는 아윤희님 저랑 혹시 윷놀이 한판 하실래요? 나 근데 그 분 풀 닉네임도 모르는데 윷놀이 한판 하실래요? 풀 닉네임 모른다 건빵이야 내 방에? 나 그것도 모른다 아윤희트라고? 아윤희트라고? 이거 어떻게 검색해? 아윤희트라고? 이거 어떻게 찾아? 없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럴땐 스무스하게 탐반 가자 김다희 ㄱ ㄱ ㄱ 닥쳐라 이제 돈 따야된다 없는데요? 왜요? 팬 가입했다고? 지나갔다고? 아 근데 이만큼 자기를 부르면 나와야되는데 없는거 같은데? 위에 있었다고? 팬 가입했는것도 기억 안난다 인테내셔널 인테내셔널 갔다고? 있네 저기 아윤희님 저랑 윷놀이 한판 합시다 사진을 띄우거나 그렇게 어그로를 끊지 않을께요 사진을 띄우거나 그렇게 어그로를 끊지 않을께요 아윤희님 방송팬분들이 저를 싫어하니까 아흠 맥시멈 2,000개 최하 1,000개 덤비세요 인테내셔널 인테내셔널 덤비세요 맥시멈 왜거냐고 이거 bj 듣기를 하는거는 자비로 사비로 하는거는 2,000개가 맥시멈이야 사행성이라 그래가지고 아윤희님 빨리 대답하세요 아윤희님 성형전 구글에 검색하기전에 5초 드립니다 5 4 3 2 1 기훈이 안녕 안녕 기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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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윤이 나 자던데 지금 3 2 2 3 2 2 3 2 3 2 3 3 3 3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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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다이 형님께 손을 세게 감사합니다 많이 받았어? 홍대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던데 적절히 투미 기훈이 알았다? 내 정지 왔다? 기훈이 내 정지 왔다? 나 4800개 야 방속해라 형이 100분 쏟게 가사 돈 다 뺏어보고 싶노 우리 집 비밀번호 바꿨어 앞으로 잘 살고 잘 지내고 레알이냐고? 오늘 보러 니를 버렸거든 니를 버린 이유는 시청자들이 잘 알고있다 아 별풍 몇개 쏠거냐고 난 진심해 진짜요? 그러길래 또 중규빙구님 2914개 선물 감사합니다 중규빙구가 2914개를 또 1946개는 뭐고 2914개는 또 뭐야? 재생이 왜 자꾸 지 껄리인데로 배경써지? 뭔데? 투구식사 위에는 1946 4914 뭐지? 속 개쓰리노 국밥 먹기 잘했노 야 기훈아 형이랑 그 윷놀이 2천개 빵 할래? 2천개 빵 할래? 2천개 빵 할래? 아니 별풍 쏘는 것도 니 허락받아야되나? 아니요 쓰발라마 아니요 거짓 돈 뺏을라가 너 아니 뭐 내가 이기면 니한테 백봉선 500개 쏘고 아니 500개 내가 이기면 500개 받고 니가 이기면 1천개 쏘고 이렇게 할까? 기훈이가 요즘 고생을 너무 하고 있었어 내 동생 내 동생 기훈 방송에서 맨날 망가지고 지 혼자 존나 힘드게 방송하는 기훈 기훈아 힘내고 나랑 2차 전할래요 미친 미친개 그저거 무슨 게임으로 니 자신있는 게임이 생겼나? 진짜 이번엔 니가 자신있는 게임이면 할게 방금 기훈아 은혜찌라고 내 여러팬이랑 나랑 만개빵 했는데 제가 많이 486 쏘고 기훈님 101개 선물 감사합니다 오목을 내가 한 10번정도 봐줬어 그리고 윷놀이를 뭐 거의 뭐 노답식으로 하더라고 거의 유연히 만도 못하게 하더라고 구투투티티티님 102개 선물 감사합니다 소문내지 마요 그럼 이번에 니가 자신있는 게임이 뭔데 근데 이번엔 니가 잘하는거 아니면 안할래 이거 받아도 찝찝하다 아까 말했다시피 진짜 카트라이더 하자고 카트라이더는 개 자신있는가 본데 근데 카트라이더 나 설치 안되는데 어 여기있다 야 뭐야 이거 아 깜짝이야 개놀랐네 진짜 카트라이더 안한지 오래됐다고 카트라이더 잠깐만요 네이버 아이디로 게임하기 야 기훈아 내일 형지병 오냐? 기훈아 내일 형집에 와? 기훈아 내일 형집에 와? 이 집이 나갔나? 아 내일 인하장이나 푹파 있다고? 야 근데 니가 인하장을 이길 수 있겠나? 아님 2대1같은거 하지? 아 죄송합니다 낄게요 93라인이 개깝치거든요 기은이 배불로 안익어줘서 삐졌다고? 피지어 상업생 폴더 뱀겸 D드라이브 여기서 카트라이더가 뭐야? 너무 어버라 다운걸로 크가 제일 왼쪽이라고? 아 이거? 설치하기 됐다 네모네모 카트라이더 네모 야 근데 니 카트라이더 있나? K형 져라 잡아줘 자라 암마방 가지 말고 카트라이더 깔아라 빨리 아 기은이 오늘 유부녀랑 놀았다더만 미시충 이거?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잠글게요 마크차 예 손가락은 넌 윤주의 싹카토 입술은 언덕 넘어 대매 도착해 소문을 열어 만져 하지 말라고 왜 뭐라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깔아요? 그냥 많게 둬 카트라이더 괜히 서로 카트라이더도 깔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도우 그냥 만개 도우 그냥 누가 만개 준대? 꼭 제가 카트라이더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치 50 아 또 만개 아니라고 아 그래요 이번엔 몇갠데 9999개 아이가? 한개요? 안합니다 컴퓨터 용량 아깝거든요 미안합니다 안합니다 컴퓨터 용량 아깝거든요 컴퓨터 용량 아깝기 때문에 아시겠죠? 컴퓨터 용량 아깝습니다 이거 안 깔려요 그래서 그래서 몰라보고 어쩌라고 리니지 지우라고? 아 리니지는 언제 컨텐츠를 할지 모르는데 뭐지? 왜지질이랑 하세요 형님 원래 대통령 부인 돈이 달달한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철구 있잖아 아 괜히 철구 있는데 뭐 게임하자 그러면 모깃소리들어 모깃소리들어 아